자, onAPI의 사용법을 지금 우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API의 인자 중에 여기 있는 이 셀렉터라고 하는 두 번째 인자 있죠? 생략 가능한 저 인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죠 자, onAPI의 두 번째 인자는 일종의 필터링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면 자, 제가 우선 태그 이름이 ul in element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자, 그런데 이 ul in element를 클릭했을 때라고 하는 이벤트를 설치했는데 특징적인 것은 자, 여기 있는 이벤트와 제일 끝에 있는 이벤트 핸들러 사이에 어떤 문자, 텍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텍스트는 바로 셀렉터라고 하는 인자가 되는 것이고요 셀렉터라고 하는 인자는 필터링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ul element에 이벤트를 달기는 했지만 사용자가 여기 있는 것을 클릭했을 때 만약에 a 태그를 클릭했거나 또는 li 태그를 클릭한다면 마치 우리가 a 태그와 li 태그에다가 클릭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한 것처럼 동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벤트가 실행될 때 어떤 일이 생기도록 코딩이 되어 있냐면 바로 this.tag를 하는데요 여기서의 this의 의미는 자, 여기 있는 ul이 아니고 우리가 이벤트를 필터링하고 있는 a와 li가 됩니다 즉, 사용자가 a를 클릭했다면 this의 값은 그 사용자가 클릭한 a 태그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li를 클릭했다면 그것은 li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클릭하면 여기 있는 css를 제가 클릭해보겠습니다 자, 저 css라는 저 태그는 코드상으로 자, 얘죠 여기 있는 이거죠 자, 이거를 클릭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보시는 것처럼 a, li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사용자가 여기를 클릭하면 이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벤트를 ul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지만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자를 통해서 a 태그와 li 태그를 필터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ul 태그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a 태그와 li 태그를 사용자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이 셀렉터 인자 이 셀렉터 파라미터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레이트 바인딩 늦은 뭐 연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라고 해서 아주 신기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태그를 제가 이 스크립트 태그 뒤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될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벤트를 설치한다라는 것은 아직 화면에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버튼을 제가 클릭해도 보시는 것처럼 여기 콘솔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죠 왜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엘리먼트에다가 우리가 이벤트를 설치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자, 여기 있는 URL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바디로 바꾸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밑에 뜨고 있죠? 즉, 우리가 바디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바디 엘리먼트, 즉 현재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엘리먼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벤트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가 일단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일단 이벤트를 설치하고 나면 이 바디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로 a 태그나 li 태그나 뭐가 됐건 간에 나중에 엘리먼트가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엘리먼트에 대한 이벤트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arrive라고 하는 API를 통해서 이런 기능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라이브는 현재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능 즉, 아직 존재하지 않는 엘리먼트에 대해서도 이벤트 핸들러를 설치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존재하는 엘리먼트에 이벤트를 설치하면서 그 엘리먼트의 하위 엘리먼트 에 대해서 셀렉터 파라미터 값을 지정을 하시면 그 파라미터에 해당되는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엘리먼트가 생성됐을 때 이벤트에 도 이벤트가 동작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